당근과 트롯 시즌 2 하! 당근아 놀자~! 공부는 적당히 하고 신나게 놀아 놀이 Gel. 자, 오늘은 특별히 당근 놀자!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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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너무 신났어 캐롯 진행해 자 캐롯팀과 당근팀으로 나눠서 동요를 불러볼 건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죠? 그렇죠, 오늘 친구들의 노래 심사와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신나게 춤을 춰줄 소개합니다 양말과 거짓말 박수 주세요, 친구들 박수 누가 양말이죠? 여기 양말 양말? 어 저 친구 거짓말 거짓말 나 거짓말 아닌데 그럼 뭔데? 난 아닌데 그럼 당근팀 부터 시작해 볼게요 좋아 우리 당근팀이 부를 노래는 수박 파티 고맙습니다 커다란 수박 하나 다리도 받는 고맙고 달콤해 조개인 고맙고 있네 따라가다 조개조개 너도 나무를 구워 우리 모두 하오르카 생산 여러 개에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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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양말과 거짓말!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 하는데? 우리 거짓말! 무엇을 주려고 대체? 과연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몇 점을 줬는지 공개주세요 과연! 와 95점과 100점을 쪘네요! 거짓말 한글 잘 쓰네! 100점이라고 썼어! 우리 친구 대답을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박하니! 다당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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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친구들 노래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심사위원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점수 들어주세요! 양말과 거짓말의 점수는요? 89점과 99점을 췄습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당근팀 승리! 수박파티 잘 불렀어요! 모두 잘했어요! 작은 동물원도 잘 불렀어요! 캐럿이! 빰빠라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책임질 체조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짜잔!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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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똑똑똑! 선생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초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김서희입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할까요? 빠빠! 좋아요! 똑똑똑! 선생님 계세요? 네! 계시는군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람초등학교 2학년 김루아입니다! 와우! 오늘 알려줄 체조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지구가 둥글듯이 세상을 둥글게 둥글게 살자! 라는 뜻에서 둥글게 체조를 준비했답니다! 오! 완전 좋은 의미! 준비 동작으로 손목을 안쪽으로 돌려주고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넷! 너무 많이 가는데요? 둥글게 둥글게 움직여줍니다! 하나! 다시 제자리! 둘! 셋! 넷! 그 다음 동작은 옆으로 서서 네! 어깨를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둥글게 둥글게 앞으로 갔다가 네! 제자리로 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서 크게 원을 그리는데 한 바퀴 돌려줄 때마다 좀 더 작은 원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둥글게 둥글게 그려주다가 박수! 딱! 우리 모두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구요! 좋아요! 그러자구요! 자! 음악도 둥글게 틀어주자구요! 둥글게 체조! 우리 모두 둥글둥글 살아요! 네! 준비하시고 네!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시작! 왼쪽으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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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둥글게 둥글게, Clint! 한 번 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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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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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둥글게 둥글게 살자 뒤로 둥글게 둥글게 살아보자 앞으로 둥글게 둥글게 살자 뒤로 둥글게 둥글게 살아보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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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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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예스! 예스! 한 번 더! 둥글게 체조 우리 모두 둥글둥글 살아요 예스! 준비하시고 둥그라미 시작 왼쪽으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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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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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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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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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둥글게 둥글게 살자 뒤로 둥글게 둥글게 살자 뒤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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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둥글 둥글짝 둥글게 둥글게 개, 둥, 글, 개,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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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스! 매일 좋아, 매일 좋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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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